자막을 통한 자막을 통해 와! 썰래! 자막을 통해 자막을 통해 자막을 통해 서버넛으로 통해 어디로 줄까? 처음에는 정해놓고 하는 게 편하잖아. 그래도 어디요? 음.. 여기요? 확? 짧게 길게? 길게 하면 제일 쉽고 안에 썩는다고 화, 화 쪽으로 안 묻거나 그러니까, 짧게 화에도 약점이 있고, 백에도 약점이 있는데 일단 해요 네 우와, 짤래? 아 잠깐, 오케이, 다시 오빠 항상 이러고 쳐, 게임할 때 그래 놓고 눈이 이만해지면서 짧네 어, 잠깐만 잠깐, 오케이, 오케이 나 좀 약간 광과했어 싹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잘 알잖아, JYP 너무 방심했어, 잠깐만 항상 방심을 하지 이수진은 너무 과소평가했어 아, 씨 약간 이거 세게 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공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있잖아 보고 그 다리를 찝는 거를 먼저 신경을 써봐 지금 드라이브는 많이 좋아졌잖아 그냥 이걸 좋아졌으니까 다리 찝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좋을 거 같아 네 다리 찝는 거? 어, 위치 위치 공 위치에 찝는 거 큰일날뻔 했네 아 이거 안되네 잠발 어디갔어 잠발 잠발 미리 가지마 자꾸 미리 가지마 다 보여 다 보이는구나 지금도 봐 그냥 이 부분 뭐 있잖아 그냥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지 이수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지 이수진 마롱이잖아 마롱 마롱 어떻게 해 서브 넣고 이러고 있어 서브 넣고 서브 넣는 동시에 준비를 딱 하잖아 맞아요 근데 제 왈피는 서브는 걸 준비하고 있어요 왜 누가 거기 준대 한 4 5부 아저씨들은 주도 주시더라고 그 부스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부스에 머물러 있는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올라가야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니요 이제 시험 나가야 되는데 여기 머물러 있을래 아니요 마음은 올라가고 싶은데 탁구를 여기서 자꾸 그 아저씨들 생각하면 안 늘지 네 왜 이거 찍는 거 생각하니까 왜 이게 이 동작이 커지지 늦어 서브스도 짧게 탁 짧게 넣어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나오는 공은 조금 더 기다려 기다려야 내가 힘을 쓸 거 아니야 못 기다리니까 힘을 못 쓰잖아 네 자신 있게 쳐 좀 주눅 뛰지마 좀 내가 때려? 내가 죽여? 왜 이렇게 해 이게 서브가 늘어지니까 서브스 스윙 자체가 늘어지니까 쭈욱 쭈욱 늘어져 버려 아 작게 네 모든 지금 이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줄여 스윙 자체를 임팩트가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살리려면 스윙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네 스윙 이거는 얘가 조금 더 붙어줘야지 그래 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거기서 뭐해 이래 놓고 짧았다 아 진짜 짧게 잘 주네 아니 이 공은 제일 못 치잖아 애매해 왜 애매한 거야 여기 떨어져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동작도 크게 못 할 거 막 이래 그럼 줄이고 있어야지 작게 딱 움츠리고 있어야지 몸을 아 좋지 다 아 이거 젤 한대야 이거 봐 말도 안 나온다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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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넣고 준비해 봐 이 발소리를 작게 해 봐 발소리로 기죽이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? 응 그 정도만 해 왜냐면 이게 내가 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쿵 하고 커지다 보니까 이 동작이 다 커져버려 크니까 어때? 늦잖아 근데 아까 좀 작게 하라고 가볍게 하잖아 이것도 빠르러 뭔가 쓸데 없는 게 너무 많아 쿵쿵 거리는 게 너무 많아 그거를 탁탁탁탁 줄여 작게 조금 더 작게 어? 이게 아까도 백드라이브 아까 공 잡을 때 이거 할 때도 그랬지만 쿵 하는 거를 발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꿈치로 살짝만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오케이 힘이 들어갔다 느낌이 날 정도만 뭐 바닥 부실 일 있어? 뭐 바닥 부실 일 있어? 아 좀 던질라 아는데 알겠어 알겠어 자 서비스 앞꿈치 힘 살짝 했지? 준비할 때 왜 뒤꿈치가 또 쿵 하냐고 공룡 나오겠다 조만간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공룡 나오겠다 люб음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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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미스해도 돼 서브도 멋있게 넣어봐. 편하게. 내가 좋아하는 선수 생각하면서 그 선수 어떻게 치는지 그거를 흉내내려고 해봐. 그리고 할 때 5부 이런 부수를 생각하지 말고 멋있게 잘 치고 싶잖아. 그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잘 칠 수 있을까?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딱 쳐봐. 자신 있게 쳐봐. 자신감을 가지고 미세 해도 돼. 아 진짜 너무 어렵다. 아 뭐 어떻게 줘. 이렇게 맨날 치지. 아 진짜. 서브 넣고 전체 불규칙을 줄게. 여기 정하니까 그냥 가 있어. 한자리에서 할 때도 잠바를 하면서 찝는 연습을 하는데 서브 넣고 상공원은 왜 그냥 가? 이거 찝는 거 어디 갔어? 잠바를 찝는 거 어디 갔어? 오히려 불규칙이 더 나아는 거야. 그래 그렇게 해야 반응하는 연습이 되지. 게임할 때 정해놓고 이번에는 내가 리시브 여기 줄게 이거 아니잖아.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지. 미스를 하더라도. 네. 또 늘어진다 서브. 그렇지. 자 잠바를 했어. 왜 이러고 있어 얘는. 아 왔다 왔다. 벌려. 멋있게 자세 멋있게 해. 얘가 딱 숙여서 얘가 벌어질 거 아니야. 얘가 이러고 있어 얘가 딱 붙어있잖아. 아. 짧게 넣어봐 짧게. 내가 얘가 커지니까 서브 자꾸 늘어지지. 안녕하십시오.